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뮤사이 살롱드점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 받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꽤 많네요. 오늘 그래서 사진도 찍을거라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메이크업 수정만 하면 완성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이 엄청 잘 나오는데요. 사진이 엄청 잘 나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을 찍는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을 찍는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을 찍는 영상이 더 좋았네요. 사진을 찍고 이를 찍는 영상이 어떨까요. 초코랑 말차랑 파운드테이크. 저의 분위기 있고 좋아해요 저희 분위기 있고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